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오시는데 조금 불편하셨죠? 안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비가 오니까 오히려 따뜻하게 신년 인사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에 모두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2020년에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원내대표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작구일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고 싶은 만큼 오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또 저희 원내대표실에서 동작의 직능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면담을 하는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연말에 예산 폭탄이라도 우리 구청장님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날치기 예산 동가가 되면서 그만큼 못 가져온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원내대표 1년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친정 같은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일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베이기도 하고 깨진 그릇에 다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모처럼 일요일 날 우리 사당동 시장을 나갔더니 정육점 주인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원내대표 아느냐고 온갖 욕은 혼자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라를 잘 만들자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 충돌될 때는 강하게 또 우리의 주장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아까 아이들이 마지막 3배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 차이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예산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 하던 예산이 512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나라빛을 60조를 발행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빚은 누가 갚을까 예산 깎겠다고 연말에도 참 많이 주장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아 모쪼록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잘하는 분들은 잘 뛰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은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요새 대한민국을 보면서 제일 생각하는 것은 영국병이 걸렸을 때의 대처가 한 연설입니다 대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자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소득이 이 낮은 쪽에서 더 좁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소득을 끌어들여서 양극화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끌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작구 나라 이야기를 하면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동작구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에서 적어도 우리 구청장님 또 조금 전에 구청장님들 유머스러우시고요 또 우리 구의회 의장님 오늘 또 이쁜 한복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다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우리 박기열, 유용시의원님, 김정한 시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 우리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수건 사업에는 같이 나섭니다 그래서 동작구는 저는 강남사구 인류동작 제가 이런 브랜드로 6년 전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동작구의 주거의 삶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리풀 터널 드디어 뚫렸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한 공약이어서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 이전 보상비를 확보해서 40년 수건 사업이 뚫리고 우리가 아마 다음에 할 일은 대중교통 노선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뚫는다는 것은 소통과 문화와 모든 것이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동작구 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제가 국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껏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동작구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작구는 교육인류도시 그리고 문화인류도시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당사동의 도시재생사업 260억 확보한 것은 앞으로 우리 사당동의 브랜드를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동작에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동작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토요일 저는 토요데이트 첫 번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토요데이트 통해서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이번 첫 번째 손님은 교육에 관한 민원이었는데요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동작의 2020년도 더 밝은 미래로 만들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의정보고회를 11시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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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